정우가 동생 지유를 아끼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스토리 어린 Mitt 상탱한 옥수수수 aimed이zus 위험한 상탱한 옥수수 모두 따뜻하게 따뜻하게 받아볼래? 뭐 이렇게 해? 따뜻할게 따뜻할게 그래 오빠 손으로 보자 오빠 정손으로 해낸거 보자 기분 좋은가봐 주유야 오빠 힘들어? 오빠 힘들어? 주유야 오빠 내려와요 주유 내려와요 있잖아 네 두 눈 속에 그려진 별을 보고파 있잖아 네 목소리에 기대어 잠이 들고파 너는 말야 날 깨운 햇살이 되고 사랑스러운 향기 되어 나를 채워가 간지럽히도 간지럽히던 너의 숨결 부드러운 바람이 되어 내게 온다 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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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미소에 내 가슴이 봄이 되었다 있잖아 네 생각에 내 마음이 꽃이 피었다 너는 말야 너는 말야 내게 온은 햇살이 되고 사랑스러운 향기 되어 나를 채워가 간지럽히도 간지럽히도 너의 숨결 부드러운 향이 되어 부드러운 향이 되어 천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우 천일 축하합니다 우리 정우가 우리 지우에게 영상편지를 남길꺼에요 지우야 지우야 지우의 지난번을 우리의 자리축후에 오빠놈을 사랑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자 지우야 천일 축하해 우리 지우 천일 축하해 우리 지우가 불어볼까 정우랑 같이 하나 둘 셋 박수 오 박수 그때맛 cords espaço 용링 완성 하나 아름다운 하나 접 Bäume 그리고 윗 하나 하나 이빨 하나 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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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